시험장에 꼭 있다 소음 유발자들 시험장에 꼭 있다 지독한 냄새 시험장에 꼭 있다 막을 수 없는 잡생각 프렌시스 베이컨이 그린 조상연구는 미셸 네리스의 사진을 찾았어 베이컨이 이러한 그림 베이컨의 그림은 베이컨이 사용한 오염들 시험장에 꼭 있다 자나깨나 시계 조심 지금 시각 9시 32분 현재 남아있는 문제 10개 한 문제당 2분씩 클리어하면 완벽하게 국어 영역을 치를 수 있다 지금까지 완벽해 완벽해 자 시험 끝났습니다 다반지 걷겠습니다 학생이 시험 끝났어 학생이 흔들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대학 수학 능력시험 마지막까지 파이팅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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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